신라의 군대 이 황산보를 지나 당나라와 힘을 합쳐 백제를 멸하여야 할 수 있는데 계백의 결사대에 막혀 이렇게 시간만 보내고 있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이오? 백제의 계백은 가족들마저 죽이고 전장에 나왔다 하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대항하는 기세에 밀리고 있습니다 무언가 분위기를 바꾸어 아군의 사기를 높일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신 관창 아래옵니다 적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움에 임한다면 우리 신라 역시 죽기를 각오하고 그들과 싸우는 기계를 보여야 땅에 떨어진 병사들의 사기를 올려 적을 무찌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옳은 말이로다 그러나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비록 신이 부족한 점이 많으나 제게 그 일을 맡겨주신다면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겠습니다 내가 말한 것은 바로 죽음의 길이다 그래도 할 수 있겠느냐? 신라의 화랑으로서 어찌 목숨에 연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죽어 백제를 멸하고 삼국을 통일할 수 있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장하다 그대와 같은 화랑이 있다니 네 뜻이 정 그러하다면 지금 즉시 달려가 개백과 싸워라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아유 허리야 됐네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합죠 네 곧 가겠습니다 그리 갑니다 그리 갑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그리 갑니다 곧 그리 가겠습니다 구상자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 갑니다 곧 가고 있어 이동하겠습니다 곧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갑니다 그래갑니다 고용히 움직여 맞줌봐라 제가 나서겠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쌍화살이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내밀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아휴 허리야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그리 갑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아자 어떡하냐 아싸 네네 여기 있습니다 뭐 옛날 같지가 않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아유 허리야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뭐 옛날 같지가 않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통일을 위해 화랑 관청입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그리 갑니다 그리 갑니다 가고 있습니다 부산선은 어디 있습니까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몸이 옛날 같지가 않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 갑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간다 음 역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기다렸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갑니다 부상자는 어디에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랑입니다 어색하자 가자 레벨이 올랐습니다 하랑입니다 어색하자 그대는 나와서 그대는 나와서 나의 칼을 받으라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더니 바로 너를 두고 하는 말로구나 자 나와 한판 겨루자 에잇 제법이구나 자 나의 칼도 받아보거라 에잇 아 듣던 대로 역시 대단한 무장이로구나 이대로는 절대 싸워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끝까지 싸워서 신라 무장의 기계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지고 말 것이다 천하의 계백이라는 자가 겨우 이 정도란 말이야 자 내 창을 받아라 내 칼을 태보다 치다니 칭찬해 줄 만하구나 하지만 이번에도 막을 수 있느냐 에잇 어 어 이런 분하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다니 어린 놈이지만 그 기상이 가상하구나 여봐라 저 적장의 시신을 신라군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라 나의 어린 관창이 싸우다 장렬히 전사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복수를 하지 못한다면 어찌 얼굴을 들고 돌아갈 수 있겠는가 전 장졸들은 죽은 관창을 본받아 목숨을 바쳐 적을 무찔러라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불화살이 선택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이것을 잡고 핵돌이 다시 한 것입니다. 이 흡수소가 먼저씩 몸을 놓고 한 것입니다. 좀 더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흡수소가 먼저 지내는 것입니다. 이 흡수소가 아주 남기고 supports 봤어요.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너무 느리다. 이동하겠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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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를 위해 어두 돌격 긴장을 늦추지 마라 문제없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붕붕만 오십시오 갑니다 갑니다 맛줌 봐라 독화살이 선택됐습니다 불화살이 선택됐습니다 화살을 받아라 정국 4 PG 광고 피곤 장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